이번 시간에는 얼굴 없는 미국 스트릿 작가 저크페이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크페이스는 1982년생으로 뉴욕에서 그래피티 및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시와 인베이더처럼 갤러리와 기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작가에는 신원을 숨기고 완벽하게 익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인정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작가는 종종 전시회 개막을 기피하고 멀리서 전시회를 보기 위해 가까운 발을 착권합니다. 저크페이스라는 가명은 여자친구가 지어준 별명으로 캘리포니아 그래피티 아티스트 넥페이스의 이름을 따오는 거라고 합니다. 저크페이스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대담하게 해부하고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그의 그림을 보면 저크페이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하학적인 입체파 형식의 그림은 그의 시그니처 페인팅 기술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명 캐릭터들을 그리는 것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없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업적인 상품이 아닌 순수 미술로서의 작품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디즈니를 포함하여 저작권 회사에서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며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캐릭터 회사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시면 여러 캐릭터가 겹쳐 보이는 느낌으로 여러 구성들이 겹쳐서 투명한 요소의 효과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일반 단색화만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작품을 구사하기 위해 각 색상 완료를 공들어 일치시키고 대조하는 작업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작품 하나에만 50가지 이상의 다른 색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또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의 작품의 특징에는 눈이 없는 푸우, 입이 없는 찰리, 브라운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친숙한 형태에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소재에 결여된 특성에도 불구하고 색과 형태를 통해 만화 캐릭터로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형태에 대한 선입견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새롭고 강력한 시각적 내러티브로 만들어낸 저크피스의 그림은 젊은의 모든 감정, 에너지 및 억제할 수 없는 낙관주의로 가득 찬 색채와 움직임에 대해 마치 일요일 아침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생동감 같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의 그래피티 작품으로 뉴욕의 대표적인 그래피티 작가로 거듭났으며 작품 역시 뉴욕시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변두리의 깨끗한 벽으로 구성된 집을 구매하여 저크페이스가 편하게 대여한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싶네요. 홍콩의 언더인플런스 갤러리에서 열린 저크페이스의 2016년 전시회 세러데이 모닝은 아시아에서 큰 팬층을 끌어모았고 홍콩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런던까지 그가 전시를 한 순간부터 그 지역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저크페이스는 모든 연령대에 어필하는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미약으로 오늘날 가장 주문받고 가장 많이 찾는 거리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전시는 2021년 6월 메덕스 갤러리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전시는 인플루언서 및 전세계의 많은 컬렉터들이 열광을 하였으며 이미 그의 작품들은 올솔드아웃을 기록할 만큼 그의 인기를 실감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기하학적인 새로운 작품 시도는 여전히 작가에만은 발전 가능성이 있게 해준 전시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가는 작가의 작품을 예전부터 구입했던 컬렉터나 전시했던 갤러리의 VIP에게만 따로 정보를 제공하여 판매하기 때문이죠. 에디션 작품도 일반적으로 25호 정도에 베리언트 에디션은 약 8개 에디션 정도로 출시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페인팅 작품도 옥션의 열 작품도 출품이 안되었을 만큼 소장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의 팬덤이 확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래퍼 드레이크도 저그페이스 페인팅 작품 2점을 소장하고 인스타스토리에 올려서 많은 컬렉터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그의 첫번째 NFT를 출시하여 심슨과 스폰지밥 등의 여러가지 모양을 섞은 4가지 작품을 1리더, 2더의 민팅가로 총 112개의 에디션만 출시를 하였으며 NFT를 소장하거나 프린트 작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NFT 홀더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작가의 원화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맥건덱도 작품 및 NFT 활동을 위해 디스코드의 방을 개설하여 작품 정보 출시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그페이스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언제 출시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많은 컬렉터들에게 애간장을 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통해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그페이스의 그림이다라는 매력적인 그의 시그니처 도상과 인기 작가로 거듭나고 있기에 유명 캐릭터로 오마주하여 그리는 작가들 중에서는 저의 애정을 빌려 당연 터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가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최고가 낙찰가 작품입니다. 2021년 9월 쏘더비즈 홍콩 경매에서 150cm의 정방향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프리미엄가로 약 6만 1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7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최소 추정가 대비 약 5배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연두별 작품 가격 분석입니다. 페인팅 작품은 총 7점이 출품되었으며 매해 그의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그페이스 작품에서 출품된 페인팅 작품들은 대부분 안좋은 작품들 위주이기에 좋은 도상의 작품이 출품이 된다면 얼마나 가격 상승이 될지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프린트 작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프린트 작품은 122x61cm의 크기인 닌자 거북이 도상으로 일반 에디션은 25에디션 베리언트는 8개 에디션에 3,500달러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경매에 출품된 점은 없지만 그의 조형물도 있으며 최근에 출시된 작품은 호머 브라운으로 높이가 44cm로 가격은 2만 달러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작가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명 캐릭터를 그리는 조지 몰튼 클락 그리고 스트릿 작가들인 히브로 브랜틀리, 맥 건덱입니다. 조지 몰튼 클락은 드로잉 기법에 격치는 도상으로 주로 대작에 의 세련된 이미지의 많은 컬렉터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히브로 브랜틀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히어로즈 캐릭터를 바탕으로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맥 건덱은 분해되는 도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짜릿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페인팅 기준 나찰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저크페이스가 가장 높으며 이어서 나머지 작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호동 나찰가 기준으로는 히브로 브랜틀리의 상승이 돋보이며 저크페이스의 상승 그리고 나머지 작가들도 소폭으로 상승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크페이스의 작가 소개 및 가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카오스를 비롯하여 최근에 스트릿 작가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로 스트릿 작품을 좋아하는 컬렉터들에게 약간의 우려가 느껴지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